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나한테 물어봐요. 그러니까, 저희랑 여가 계실 때 할 때가 어렸느냐 하면, 처음으로 30명이었어요. 저 백지 동래인다고 말씀하셨어요. 백지 동래인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율몸 선생님께서 시험을 받게 해. 우리가 율몸 선생님이 함께 시험을 받게 해. 한 방 안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면 백지 동래인은 다 발생하고 이렇게, 맥주가다. 이렇게, 지금 시험을 위한 시험을 당황하고 시험에 대한 수업을 사용하고 다운을 하는 것에 있어서, 이렇게, 이렇게 시험을 할 수 있고, 딱 이렇게 생각하고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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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